자 지금 옥스포드에서 랩턴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다 가거든요 그 정도면은 근데 지금도 안가 지금은 안가는게 좋죠 6초 후에 노란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거 다 보고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갈 자리를 미리 보시고 온타임에 하세요 늦지 마시고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역시 뭐 특성이죠 뭐 스타일이죠 뭐 그렇지만 차분합니다 장점을 보겠습니다 어 오케이 여기서 연습을 조금 더 하면서 갈게요 어 일단은 거 오스트리트 요걸 오늘 저기 그 마지막 영상으로 찍구요 그 다음에 내일모레 시험에 아침 일찍 이에 또 첫 시험 이에요 그래서 여서 아침에 6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이 친구를 그래서 어쨌든 그 어 그날 모레 보는 시험에는 꼭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아 뭐 대답이 없잖아 1 5 그 전화 학업 나은 제 얘기했잖아 이게 진짜 말없는 사람입니다 아 남자가 좀 저렇게 묵직한 맛이 있어야죠 타이밍을 잘 놓치지 마세요. 지금도 조금 늦었어. 그래서 되게 대부분 슬로우 다운을 많이 하고 가잖아요. 폴스탑을 안 하고 사람들이.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티켓도 끊고 억울하니 많이 이런 소리도 하지만 사실은 디스오베인이 맞잖아요. 폴스탑을 해야지 왜 슬로우 다운을 해요. 그 이상 쇼통하고 있어요. 이 사람도 연이어서 조심하세요. 어제든 저기 드라이빙을 운전하게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보이잖아요. 디펜시브 드라이빙. 방어온전. 오케이. 넥스트 시그널 라이트. 메이크 터널 라이트. 또 스피어이 너무 끈적하게 가지고 붙지 말고 옆에 사람이랑 옆에 차랑.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. 내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. 그 원마일을 더불어 운전을 해보면 운전하는 걸 보고 원마일을 보면 텐마일을 믿을 수 있는지 원언들에 들을 믿을 수 있는지 못 믿는지 드러난다고 1마일 안에 네. 근데 지금 자기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. 나한테 아직. 오케이. 넥스트 시그널 라이트. 메이크 터널 라이트. 자. 논스톱으로 바뀌었잖아요. 이때 레프트 사이드 반대 방향을 꼭 봤습니다. 지금. 잘하셨어요. 응. 양쪽을 다 체크한다. 예. 오케이. 라이트 안 온 스톱 사인. 응. 폴스터 했고 체크를 또 한 번 했으며 잘하고 있어요. 응. 이번에 터닝은 별 문제 없이 잘하셨어요. 응. 터닝은 열 번 트라이 하면은 몇 번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때. 다섯 번. 응. 내가 봐도 그래. 응.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네이번도 잘해갖고 터닝을 열 번 트라이 하면은 아홉 번을 잘하는 사람이 됐다. 예. 그러면 분명히 지금보다 운전 훨씬 잘하실 거 아니야. 당연한 거 아니야. 그치? 응. 그러니까 그거는 노력을 하세요. 응. 방법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돼. 그러면 반복을 하는 거야.